에이커라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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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지금 경기 대 A 팀과의 경기를 아주 치열한 독특독에 맞추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너무 경기가 치열해서 2점 반응으로 되게 감사하고 되게 기분 좋습니다. 역전승을 하셨는데 아, 저도 지금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길 줄 몰랐는데 기분 좋습니다. 심지어 오늘 MVP도 두 번이나 하셨다고 들었어요. 그 소감이 어떠신지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. 아, 팀이 잘해서 그런데 아, 팀이 잘해서 그런데 아, 제가 두 번까지 말하는 것처럼 줄었고요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음 경기에 대한 바보 한 마디만 해주세요. 아, 네. 오늘 2연승 했으니까 다음 경기도 다 부시겠습니다. 네, 연대 남나부 잘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